아프리카 무장조직에 납치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장 모 씨가 국내로 돌아왔습니다. 안전한 게 돌아온 건 물론 환영할 일입니다. 다만 우리 정부가 국민의 생명 보호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또 장 씨가 위험을 자초한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지 프랑스 인질 구출이 우리에게 남긴 교훈에 오늘의 포커스를 마쳤습니다. 납치되 한 달하고도 이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부양에 돌아온 이의 심정은 어떨까요? 소감 한 말씀만 말씀해주세요. 장 씨는 귀국 직후 국정원 등 관계 당국의 조사부터 받아야 했고 여론도 싸늘합니다. 지난 1월 북아프리카에 도착한 장 씨가 여행한 곳은 모로코와 모리타니, 세네갈 등 여행 경보가 내려진 지역들을 장 씨는 사파리 여행으로 유명한 국가인 베넹으로 넘어가다 여행 자제 지역인 부르키나파서 남부에서 지난달 12일 납치됐죠. 정부 경고를 무시하며 위험을 자초했고 구출 과정에 프랑스군인 두 명이 안타깝게 순직했다는 사실. 국민들이 장 씨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유입니다. 다만 우리 외교부는 장 씨가 납치 직전 가려 했던 베넹에는 아무런 여행 경보를 내리지 않았습니다. 또한 장 씨 구출 뒤 정부 대응도 논란입니다. 부르키나파서 무장단체가 납치한 사람은 프랑스인 두 명과 장 씨 그리고 미국인 한 명. 미 정부는 구출 작전 직후 자국민을 곧바로 인도받아 언론에 노출시키지 않았죠.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구출 뒤 하루가 지나서야 장 씨의 존재를 확인했고 프랑스로의 이송도 프랑스 정부의 도움을 받았죠. 이에 외신들에는 장 씨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됐습니다. 지난해 7월 리비아 무장단체에 납치된 한국인 주모 씨 청와대는 구출을 위해 사막의 칠목에도 귀를 기울이고 있다고 했지만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선을 다해달라는 대통령 지시가 무색하게 아직 다른 소식은 없습니다. 어디든 갈 수 있는 국민의 자유와 무조건 국민을 지켜야 할 국가의 의무. 다만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고 국가는 변명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납치 사건의 교훈이 아닐까요.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.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. 국가의 의무이 Rabb